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학만 씨입니다. 신축년에 우리 원숭이띠들 이분들한테 좋은 말도 되고 나쁜 말도 되고 그러겠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들으시는 것보다도 좋은 건 좋은 줄 모르고 지나가는데 나쁜 건 진짜 100%라는 건 어쩌면 99% 맞아요. 그래서 조심할 건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임신생 30살이요. 30살 오래 그래도 9살 잘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머리가 좋고 장괴가 많아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제 어떨 때 보면 너무 완벽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임신생들이 친구나 누구한테 좀 약간 이제 등하실을 받고 또 이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앞서가지 마세요. 앞서가지 마시고 그냥 중립만 지키세요. 중립만 지키면 복이 나한테 저절로 와. 그럼 왜 그러냐. 입 조심하라는 얘기지. 나는 별거 아니고 상대방한테 좋은 거로 친구 그누고 야 너는 이래 이래 이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상대방은 그게 굉장히 그냥 거실리게 들리는 거야. 그렇다면 괜히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미운 털을 하나 베끼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계속 미움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상사한테 미움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내가 이까진 거 여기 아니면 다닐 데 없어. 내 스스로가 차고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럴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힘들다. 뭐 어느 뭐나 어떤 일이나 쉬운 일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서 만족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억지로 진짜 그냥 마지못해서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 돼서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내 취미생활을 가져가면서 올해는 열심히 전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냥 떠오르는 새싹들이거든. 남자고 여자고 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서른 살의 임신생들은 아 올해는 내 생각하고 마음껏 발휘하시고 또 취업도 하시는 것도 그렇고 특히 또 기술을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달라고 얼마든지 하세요. 자격증 하세요. 마음껏. 뭐 기술을 배우거나 뭐를 배우거나 내가 다 주어진 적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험의 운, 올해 시험의 운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임신생들이 합격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아웃을 그냥 잘 넘겼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있다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은 이제 각자가 구상을 잘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밝은 옷을 입으세요. 밝은 옷들. 밝은 옷 입으면 내 운이 저절로 온다. 그리고 지금 얼굴에 아우 나는 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냥 머리를 좀 이렇게 내리신 분들 기왕이면 좀 환하게 좀 그냥 서강이 비치게 머리도 이마도 딱 까고 그리고 좀 많이 뭐 좀 내세요. 좋은 인연세. 인연이 들은 사람은 또 인연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도 인연이 들어오고 연애도 갖다 할 수 있는 해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마음껏 발휘했으면 좋겠고 또 경신생 42살 올해가 좀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배신을 당하는 해년이 될 수가 있어요. 4월달 7월달 요 달을 좀 조심하시고 무조건 주위의 사람들이 나한테 좋다고 갑자기 달려들어오는 사람은 뭔가 수상한 거거든. 뭔가 모르게 진짜 이게 갑자기 달려드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를 들어와서 어떠한 저기가 있지 않을까 한번 다시 한번 의심 한번 해보세요. 42살 괜히 눈뜨고 도둑맞고 뒤통수 맞는 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내가 잘만 판단해서 넘어가면 내 중립 지키면서 요것만 넘어가면 괜찮아요. 올해가 42살이 있으면 수가 그렇게 아주 썩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는 해 잘 갖다 액땜으로 넘기고 올해 또 그러면 또 신축년에는 또 열도 홍수맥이라도 있으니까 또 요런 것도 한번 액은도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무신생 해야지 되는데 그냥 다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 내 거 뺏겨버려. 그러면 내가 발명한 사람이 안 돼. 다른 사람이 낙하채 버려. 그러면 그 사람 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소심하게 내 발톱은 가리라는 뜻이에요. 너무 성격이 좀 아싹하거든. 그리고 남한테 아 그래 야 잘해 잘해 이러고 막 이러면 아 그래 잘하니까 내가 더 저 사람도 더 잘해야지 하고 내 노하우를 막 남한테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야. 성격들이. 그러면은 내가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내 거를 뺏겨버려. 내 밥그릇 그게. 그게 바로 밥그릇이야. 그러니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숨길 걸 숨기고 그래갖고 내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를 꼭 찾아서 하시고 주식 같은 거 뭐 석불리 막 하지 마세요. 뭐 공돈이 나는 이런 거 하면 누구도 해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래 나 이런 저기라도 있어야지 하는데 그런 횡재의 운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그냥 내가 심심풀이로 조금씩 하는 거 그런 거는 그래도 뭐 푼돈뻔이로 조금씩 될 수는 있겠지만 욕심을 과해서 내가 이제 도가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얘기지 도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고비는 갖다 잘 넘기셔가지고 영업이나 장사나 직장이나 진급이 오르고 월급이 올라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셔가지고 대박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는 6살 병신생 착하기들은 굉장히 착하고 마음은 여리는데요. 앞서가지 마세요. 앞서갔던 그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 내가 어느 누구를 도와줘도 도와줬던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참 안타까면 내가 먼저 자꾸 앞서서 뭔가를 막 해주려고 막 나서려고 그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되거든요. 그 사람은 갖다 좋게 해주면서 나는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야. 그냥 순리적으로 그냥 내가 어느 선 거야 할 선을 분명히 그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하셔도 장사를 하셔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대박나고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힘든 사람이 더 많잖아요. 힘든 사람이 많고 그러는데 그래도 힘을 내셔서 접어두지 마시고 기왕이면 지금 잘 참고 넘어가서 올해는 지나간 금전 잃었던 걸 다시 찾는 해 운이 들어오는 해 66세가 또 올해 대운이 들어오는 해년이거든요. 이 운을 잘 받으셔가지고 자제분들도 출세문도 열려서 좋은 소리 듣고 혼인이 있으면 혼인도 저기하고 집안에 또 식구가 또 손주가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장사고 뭐고 자신있고 사업이고 자신있게 전진하세요. 올해 대운이 들어오는 해년입니다. 그러나 남을 도와주겠다고 먼저 앞서서 나서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정도껏 선 선만 그면은 충분히 올해 신축년에 잘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하셔가지고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새해는 복들을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 갑신생 78년대 노인분들 넘어지면 다치고 다치면 일어나지 못하고 머리로도 많이 신경쓰이고 이런 해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건강에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건강. 자식들이고 자식은 다 품안의 자식이죠. 커서는 다 각자 살라고 그래요. 다 자기 밖으로 다 있어요. 너무 그냥 자식들 때문에 애굴복구를 하시지 마시고 이제 여쭈고 훌륭히 78살 사시면서 험한 일 진짜 힘든 일 다 잘 겪었잖아요. 이제는 어르신들만 위해서 건강만 생각하시고 좋은 날만 있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년에 신축년에는요. 그래도 좋은 해년이 돼갖고요. 가정가정마다 다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이제 몇 분들을 이렇게 추스려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대박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